한 번 올렸더니 한 천만 뷰 정도 나갔어요 사십 몇 년 만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도 많이 많아요 교사님도 한 번 드세요 김성환 TV 하고 유튜브에 네, 듣고 있나요? 고속 구속 MC가 더 재미있으세요 야구 스페셜이 더 재미있으세요 네, 고속 구속 MC가 훨씬 재미있어요 소고기지입니다 2대를 잃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받은 마침입니다 2대를 잃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받은 마침입니다 두개의 잃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마침입니다 네, 이제 저거 안주면 마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잃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다시나와 함께하는 중국에서